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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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Q 자, 갑시다. 좋은데?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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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잘했다! 두 분이의 눈이 너무 PowerPoint에 대해 알아보arena. 그리고 이것이 정말 예쁘자. 아주 예쁘다. 자, 예쁘다. 이 가방은 뭐야, 뭐야? 이건 뭐예요? za, 이거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잘해? 그것은 뭐예요, 이것은? 이것은imana 높아지는 것이다? 나는 그 앞에 있는 공지입니다. 나, Patton에서 이야기. 뭐예요? 이것은 고급스러워. 이것은 무엇이야? 뭐야, 이것은 샐러드다. 롤비티에스 콜라보 매드포 갈릭 앞 구정 문 앞에 매드포 갈릭이 있었는데 여기를 가보는 게 제 꿈이었어요. 진짜요? 미쳤다. 여기 와서 고르몬 졸라를 처음 먹어봤습니다. 일단 먹자.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맛있다. 자, 오늘 간절한 방찬. 여러분이 오늘 쉬우고 즐길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일단 매부터 든든하게 매드포 갈릭을 준비했습니다. 와우. 마늘이 듬뿍 올려진 듬뿍 스테이크부터 오, 예스. 피자, 고구마까지 야, 이거 하지마. 매드포 갈릭답게 마늘이 들어있는데요. 오, 예스. 잘했다. 진씨를 위해 마늘을 뺀 메뉴도 준비했습니다. 오, 예스. 오, 메드포. 형은 메드포까지만 하세요. 오케이. 시작 장면 이거 해야지. 탈레라.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잘 썰려. 고기 겁나 잘 썰려. 우와. 저 고루곤롤라 아니야? 야. 스테이크 뭐야? 스테이크. 조회 external. 스테이크가 정말 어려워. 스테이크 뭐야? 왜 이렇게 부드러워? 이야. 아, 아주 muy delicioso. 나는 학창시절이 새로운 생각으로 나는데. yeah, man. 고루곤롤라의 유행을 배운 사람들이 고루곤롤라가 되게 무싱한 사람들에 찌리는 겁니다. 고루곤롤라가 내가 처음 와서 먹었다. 자. 고루곤롤라는 누가 처음 먹어줬지. 나일까? 지혁인가? 소스야? 졸라 졸라! 꼬른자 졸라!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맥고마 이거 뭐야? 소스야 뭐야? 배가 진짜 고팠는데 맛있네요 음 맛있다 음! 아니 진짜 맛있다 나 아침부터 양식 먹은 거 뭔가 초팜인 거 같은데? 아침부터 먹으니까 좋은데? 약간 해외 온 거 같아 봄보야지 왔을 때 아침 갔다 나 그 팥빙수 하나 먹고 싶어서 뭐 막 이것저것 하지 않았냐? 그 아냐 휴지 불고 막 운동장에서 생쇼 하는 거 나 우유 우유 깍 쓰레기통을 던지고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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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 기억해요 이화? 이화 기억 안 나 이거 입술 벌리고 내 말이야 바로 말이야 맞아 맞아 그거 죄송해요 남았냐 이거? 남았냐 남았냐 이거 디켄딩 된 건가요? 한번 썰어주면 안 돼요? 네 디켄딩 3시간 된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아 피노노안가? 아 사물리에 이거 맛있다고? 맛 먹었어요? 아 맛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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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있잖아요 지금 방송 있잖아요 나 별 생각 없는데 왜 방송 아무 생각 없이 밥 먹고 있는데 왜 자꾸 방송이 오! 스테이크에 사이다가 적절히 잘 배어들었어요 음식이 다 흘리고 아 홍합이 짱이다 왜 전국이 형도 홍합 하나 해줘 홍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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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마늘은 참 좋은 음식이야 아 확실히 마늘로 고거 하나 내죠 버터도 냈으니까 확실히 갈릭으로 내요 갈릭으로 갈릭 스메시 가잇 갈릭 김민이가 마늘을 한 통으로 딱 집으면서 아 하면서 끝내는 거지 한국인의 힘을 보여주란 말이야 어 전국이 오늘 먹장이네 너 확실히 아침이라 그런지 많이는 안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아침이라 그런지 많이 들어가는데 너는 저녁에도 잘 들어가잖아 와 근데 참 빨리 끝나네요 저희 맛있습니다 일이 다 짧아요 많이 드실까? 아니 많이 먹었어요 15인 분 정도 되니까 아 진짜요? 근데 거의 박살이 내놨네 이걸로 미션이 있나? 남준형 자 오늘의 달려라 방탄 주제는 말 그대로 달려라 방탄입니다 이제부터 서울에 있는 용산 사옥까지 약 30km를 달려주시면 되는데요 10km 달려주시면 되는데요 10km 달려주시면 되는데요 제 맘대로 이렇게 와 나 진짜 저런 거였어 나 진짜 저런 거였어 나 진짜 저런 거였어 달려라 와 나 진짜 저런 거였어 와 나 진짜 저런 거였어 진단하게 먹이고 와 아니 너무 그럴싸해서 나 저런 거였어 야 나 이제 나 나 이래서 밥 먹이는 거야 지금 봤잖아 와 이거 진짜 나 진짜 저런 거였어 완전 완전 자 빨리 달려주세요 자 오늘의 달려라 방탄 주제는 달려라 방탄입니다 아 심표가 있네요 달려라 방탄하고 심표 네 달려라 방탄의 심표는 말 그대로 쉬었다 가자는 의미인데요 네 2015년부터 지금까지 만 6년 했으로 7년 와 벌써 7년이네 아니 우리 7년 했어? 많이 하긴 했네 150회를 넘는 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방탄센터 여러분 잠시 쉬었다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하긴 했네 진짜 많이 하긴 했네요 프로그램 자체를 7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라 없지 사실 이제 쉽지 않죠 쉽지 않지 거기다가 이제 우리 또 자체 제작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사실 공중파 방송국 프로그램도 아니고 이게 이제 아미분들도 좋아하지만은 우리가 이 촬영을 할 때만큼은 우리도 되게 재밌게 즐겁게 휴식처럼 휴식처럼 끊어 끊어 다 나와있더라 아 진짜 웃겼는데 우리 아 우리 뭐 어떻게 쉬어야 되나 이거 어떻게 쉬면 될까요? 자 오늘 저희의 심표 시식처럼 망간의 시식 후에 다시 이것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아까 이제 뭔가를 좀 디티를 해놨어요 어 그걸 좀 보면서 벌써 뭐가 보여요 야 한번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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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는데? 어우 너무 감동적이다 이야 야 이거 벌써 오프닝 때부터 눈물 나면 안 되는데 야 방에도 엄청 많네 안에도 있네 달리자 여러 시간들이 흘러도 우리는 라면 먹고 방송도 하고 근데 탄탄 먹고 탄탄 먹고 탄은 죄다 탄탄이죠 탄탄입니다 탄수화물 발방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여지껏 몰랐던 사실 라면을 좋아하는 방시혁 피디는 탄수화물 중독이에요 달려라 방탄 제작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스트 씨는 영원히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달려라 방탄 멤버들과 스태프 여러분 항상 아미에게 웃음을 라 나눠주고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방 방송을 탄 탄탄 탄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야 이게 달려라 방탄 야 이거 뭐야 이거 아 맞다 사진들 있었네 아 이 사진들도 진짜 많긴 하다 뭐가 뭐야 이거 야 사또 편도 있다 아 이제 vm 런칭하는 소리가 이제 했던 아 진짜 아 맞다 우리끼리 시상식 때 지금 뭐지 아 여기 현대 이것도 진짜 어려웠는데 우리 너무 못했잖아요 아 저때 퇴근 빨리 하는 거 아 나는 크끝네 혼자 나와가지고 나 이때 재밌었는데 이때 이거 코에 아까니까 형이 쿠키 가우 아 뭐야 아 그 인형 인형 바로 이거 그거 캐나다 아 이게 캐나다 응 표정 왜 다 이래 이거 옷 입고 아 지민이 형 따라 한 거야 응 지민이 그 저 때 수도 맞추기 진짜 엄청 응 달려라 방탄 음식 편 진짜 많았어 이거 진짜 옛날 아니야 이거 되게 옛날이지 품앗 김장 근데 우리 음식 할 때마다 나는 너무 힘들었어 타렵죠 자석인가요 자 여러분 다른 것들을 신경 써도 돼요 자 여러분 다른 것들을 신경 써도 돼요 어 어 포스트게임도 있네 진짜 이 계속 나타나 얘들 그러니까 약간 죽지 않고 어디 어디 가든 형 지옥에서 사라 들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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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했다고 야 씨 디딧 오케이 오 오 오 오케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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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시작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제 거의 시를 쓰셨는데 달력을 보면서 여기 좀 왔을까 나는 오늘도 방탄을 기다린다 탄이들아 보호파 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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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씨 한번 맞춰주세요 자 달려라 방탄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MC를 맡은 진입니다 예 예 자 저번에 방가 서브웨이 진행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방가 서브웨이요? 서브웨이? 설문조사 서브웨이 아니고 매도포관리 근데 이번에 역대 달려라 방탄을 통틀어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다들 어떤 질문과 결과가 나왔을지 혹시 궁금하신가요? 네 궁금하네요 네 궁금합니다 윤씨 궁금하면 소리 질러 와 오케이 질문을 듣고 각자 예상 가는 결과를 한번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질문 많아서 퀘스천 원 내가 처음 본 달려라 방탄 에피소드와 그 이유는 정확히 에피소드를 하나씩 골라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왠지 아니 1화 아니야? 다이너마이트에 이을 수도 있습니다 맞을 것 같은데 저는 에피소드 34회 BTSX 마니토 2 그 저는 100회 특집 오 100회 특집으로 가겠습니다 난 파장 아파트요 이게 몇 번인데요? 97번 저는 그럼 추억의 예능 1편으로 가겠습니다 에피소드 몇 번? 30회요 저 126회요 126회 126회 럭키7 아니 아니 우리 그 막 우리 그 게임하고 있던 거 있잖아요 게임 맨날 했죠? 네 토마토 자다가 우리 일어나서 토마토 그래? 그거 파자마파티 아니야? 그거 파자마인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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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이야 아니 헷갈려 제가 코야도 걷었는지 모르는 거야 그게 추억의 예능일걸 아니야 겁쟁이 토마토는 그 추억의 예능 30이 아니라 후반 30이라 일 거야 진짜? 진짜 머리가 DNA머리라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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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빨간머리라고 좋아 좋아 나도 빨간머리라고 나는 야 주수 될 거야 주수 아 주수 아니 아니 야 생일 그림 다르냐 잠깐 그럼 추억의 예능 아 그러면 둘 다 같은 편에 아 그래 나도 나도 30 30? 30회 정말 많은데요 자 자 일단 봅시다 자 3일 돼요? 3일부터 하죠 네네 아 지금 소톱이 약한데 자 3일 BTS 마니또 2151편 에피소드 33 그래 이게 뭔데요? 아 아 안녕 나 틀어주시는 거예요? 나 나 나 나 이거 진짜 웃기게 됐어요 나 완전 잘해 아 이거 대박이었어 윤기 형이 진짜 웃겼는데 공포요?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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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민이가 진짜 웃긴데 이거 이거 뭐 안 했는데 뭐 야 진짜 진짜 야 토끼 토끼야 뭐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거 이거 아니다 야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아 진짜 윤기 형 진짜 못했지 아 저 편이 웃기긴 했어요 혜영이 맞췄답니다 여러분들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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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춘 거 아 3위 이유가 너무 웃겨 엄마가 보라해서 봤대요 엄마가 보라해 어머니 2위 발표하겠습니다 2위 1위 자 하나 둘 셋 41 에피 41 방탄 골든벨 2편 이게 뭐야 라지볼라라 라지볼라라 아 이거 아 맞다 이거 많이 돌았지 까르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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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뭐야 까르보나라 라지볼라라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라 라지볼라라 라지볼라라 까르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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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이 진짜 놀래 까르보나라 아니 저거 어떻게 맞추자고 아니 임방이 까르보나라 라지볼라라 전설 에피소드긴 하네요 네 네 이유가 라지볼라라 압도적이에요 아 압도적이다 1등은 뭐야 자 1등 궁금하네요 이제 1등 1등 1등은 뭘 것 같아요 1등 1등은 뭘 것 같아요 에피소드 공 공 1편인가 보다 1편 2 1편이네 1편이네 정석들 1편이 12,030 근데 너무 감동이다 이게 데뷔팬 입덕하고 전주행 그냥 방탄이 좋아서 와 아니 와 이거 너무 감동이다 1편 1편 제가 닭살 돋았다 지미 21살 와 21살 제이홉 22살 제이홉 진 24살 어깨 24살 와 저 때 나와서 다 어린거야 전국 그니까 지금 다 어린거구나 천재 이 두 마디면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김태형 그이 미쳤다 21살 멋쟁이 22살 랩몬스터 저희끼리 있을 때 웃겨요 저희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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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을 너무 막 썼어 저희끼리 저의 잘생긴 얼굴이 미친 거 아닌가 아니 형 되게 대단했다 자신 최선을 다했나 보지 뭐 저 쩔어 떼지 쩔어 떼면 한참 그 대비대의 강함이 남한 적이 있어 저 때 첫 콘서트 막 했었 과거 영상 볼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런 게 있었네 와 여러분 3위가 2100이고 2위가 2300인데 1위가 12000표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감동이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 나의 최애 달려라 방탄 에피소드입니다 아 다시 밀게요 그러면 나는 97로 밀게요 저는 100회 밀겠습니다 다시 97? 저도 진영의 의견에 한 표를 더 실겠습니다 100회 투표 예 저는 추억 예능 아 저 최애 피소드이기 때문에 아이피소드 112번부터 113번 달방스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방스쿨 달방스쿨 아 제가 MC 봤던 그 형이 선생님 했던 허벅지 데드리프트 해가지고 못 움직였던 날 오케이 저는 83회부터 85회 여름 야유의 여름 야유의 편 뭔가 인기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사심을 좀 들어가서 토론토 편을 한번 해볼까 싶기도 아 그건 절대 아닌 것 같긴 저 그저께 토론토 편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토론토 편 어 방 나누고 침대 하나 가지고 가 테트리스 하고 한 번 밀어봐 3위 어떻게 자냐 병뚜껑 병뚜껑 치기 하고 자 그러면 3위 들어가겠습니다 3위 들어가겠습니다 아 33편 33편 포토존 게임 그룹매주 그 자체가 웃김 레전드 짜리 많아서 우울할 때마다 찾아본다 안녕 많이 떠 많이 떠 많이 떠 안녕 그래서 아까 안 나왔구나 여기 있어서 둘이 너무 웃겨 야 야 유비야 너 진짜 못하더라 아 근데 너무 웃긴 게 형이 못 해놓고 우리 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게 너무 웃겼어 볼 수 없냐 와 진짜 못한다 와 진짜 못한다 와 진짜 못한다 아 이거 안 좀 인정해줘야지 아 이게 이게 아 이거 좀 레전드긴 했어요 네 이게 3위 3위 자 2위 들어갑니다 2위 네 어 24편 24편 남량특집 아 좀비편? 형! 좀비편이? 제가 추워서 둘 다 먹겠습니다 아 좀비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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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형 신발 잃어버리지 않았나? 어 어 형이 진짜 무서워 이 형 아 제이 형 끝나고 하니까 다들 수고하십니다 이러고 갔다고 맞아 아니 사실 다 산 찍지 않았어요 아니 왜 외국분들이 오셔서 BTS 팬이에요 이러면서 다 타고 5,300표예요 엄청납니다 네 자 1위 1위 볼 것 같아요 달방 스펀 아닐까? 저는 1위 개인적으로 태형이가 고른 그 달방 야유회 1편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1타 1타 1타? 야유회 가자 감동과 약간 웃음이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에피소드 80 처음 보는 여름의 여름야유회 와 와 아 이놀나 빠진 편 재밌었어요 빠진 편 엄청 재밌었어요 이게 재밌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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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열심히 했다 우리 열심히 했지 하다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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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면 못 올라오겠더라고 맞아 맞아 못 부어져가지고 태형이가 넘어진 것만 봤어 근데 이게 잘 자라 우리 아가 그거 잘 자라 우리 아가 그거 활동적인 멤버들 모습이 너무 즐거워 보인 물놀이하는 게 너무 재밌어 보여서 뭔 개그 오 태형이 형이 진짜 한 건 하긴 했지 아 록 바이스 편이 뭐냐 아 펭이? 그거는 추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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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바이스가 웃겼는데 록 바이스가 웃겼는데 록 바이스가 웃겼는데 약간 그런 쪽인가 봐 록 바이스는 내 펭이 아니었어요? 맞아 맞아 록 바이스 록 바이스 록 바이스 록 바이스 이 친구는 저와 좀 정이 많아요 자 자 그만해 록 바이스 나와라 록 바이스 자 록 바이스 자 록 바이스 이름도 록 바이스 자 세 번째 가라 록 바이스 진짜 록 바이스 진짜 록 바이스 아니 내가 들어본 영어 이름 중에 제일 멋없어 근데 록 바이스 좀 웃기긴 했네요 아 진짜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시 보고 싶은 달려라 방탄 에피소드 및 게임은? 다시 보고 싶죠 저 족구 갈게요 왜냐면 족구는 우리 한 필승이었지 네 이제 우리가 좀 족구 좀 잘하는데 저도 족구인데 족구 그 세 개 중에 하나는 왠지 번지점퍼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 번지점퍼 날카로워요 예리해요 너무 초반 아니야? 멈춰져볼까? 난 일단 난 그 토론 호텔에서 했던 토론 아 그 호텔 수영장에서 했던 아 그 호텔 수영장에서 했던 뭐? 뭐야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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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게 너무 웃겨 그게 뭐지? 51회요 51회 뭔데요? 그 우리 바이킹 타고 막 했어 네 아 뭐 그 질문이 아 문자 대주세요 아 이거 오케이 왜 그거 해요? 그거 그냥 너가 어 저는 좀 옛날로 가볼까요? 뭔가 옛날이어야 되지 않나 네 에피소드 3 아 6플라그 6플라그 3위 들어갑니다 3위 나 뭐 했지? 에피소드 42 방탄 골드백 고요 속의 외침 라지 벌랄라 이건 100%야 이건 진짜 2등 에피소드 100 100회 특집 족구 방탄과 족구의 종합은 꿀잼 시작 족구라고 할 수가 없어 자 하나 자 오케이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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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재웅 자 침착하게 하자 오케이 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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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진짜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저거 이제 실도 없이 기인했어 족구 자 둘 야야야야 왜 저 기록 받을 생각했어요? 아니 머리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쫄아가지고 아니 그 3콤보가 없기 때문에 3콤보 자 뒤로 갈게 오케이 자 받아 두고 받아 자 1위 자 1위 흥미적 간론 에피소드 24 에피소드 24 ETS VS VS 좀비 아 맞네 시급 왜 이렇게 좋아해 그러니까 멤버들이 무서워하는 약간 지켜주고 싶어서 저희의 무서워 저희의 약간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나 봐요 귀여웠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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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겁이 많다 저 때 진짜 무서웠어 한참이 있어요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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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жу 아, 나 저 날, 저 다음날 진짜 목 쉬었다. 카메라 메모가 달라는 거야? 카메라 감독이 처음에 썼었어. 와, 저거 진짜 미연하더라, 진짜. 내게, 내게. 재밌었어요. 아, 근데 우리 진짜 귀신의 집 이런 거 못 하겠다. 정국이 빼고는. 귀신의 집이 더 무서워, 저것보다. 와, 두 분 나중에 귀신의 집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암. 제가 감상할 수 있어요? 야, 지금 치가 돼. 조심해. 아니, 아니. 환불 안 돼. 형하고 나하고, 호비 형하고 방탈출 간 적 있잖아. 아, 무서운 거야. 우리 그거 시작도 못 했잖아요. 바로 전화했잖아요. 불 좀 켜주시라. 우리 5분 동안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5분 동안 벌써 서로 계속 안을. 어떻게 생각했지? 방탈출 방탈출. 우리 어디서 갔죠? 하필 나랑 지민이를 데리고 갔지. 무서운 걸 갔어, 우리 합병. 그때 이 둘이 남아 있었어요, 숙소에. 아, 맞아, 맞아.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입니다. RM의 달려라 방탄 속 최고의 화력을 보여준 에피소드. RM?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가 보다. 좋고, 아이가 좋고. 굉장히 의외인 게 있습니다. 굉장히 의외인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준이 형 모음을 자주 봐요. 그렇지, 저도 봐요. 근데 꼭 나오는 건 쿠키발로 차는 거예요. 아, 맞아, 맞아. 쿠키발로, 오케이. 쿠키발로 들어가 있어요. 저 방탄 야유의 편에서 형 바람기어 부른 거. FCFT팀에서 masa 고양이 가고 있습니다. 아, 엘이하다. 에리아이가cej Mal такие Yeah Abend, wovie 2, 3, 2, 3, 4, 4, 5, 5, 6, 7, 6, 5, 6, 7, 8, 8, 9, 8, 10, queotip, 폴 도시. 폴 도시가 웃겨. 폴 도시 웃기죠. 갑니다. 한국의 네 번째 광역시. 광주. 폴 도시. 아, 여러분들. 아쉽게도 정답이 나오지 않았는데 뭐 뜬금없는 에피소드 103 아바타 요리왕 2편에 설탕. 설탕에서 소금을 넣었네. 이게 내 베스트 장면이라니. 자, 일단 양파 껍질 까고. 아 그래요? 야, 양파 껍질 까고. 스킨스톡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 뭐요? 시똥? 스킨스톡. 스킨스톡. 스킨스톡? 마늘을 김치찌개 넣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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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내가 바로 좀. 내가 바로 좀 노답이긴 하다.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레전드긴 하네요. 아, 이런 게 있었네. 레전드긴 하다. 인정이다, 인정. RFC 2위는 바람의 기억. 아, 바람의 기억. 바람의 기억. 형이가 좀 촉이 좋은데. 형이가 좀. 아, 얘 진짜 예리하다. 뭐가 있어. 칭. 태형 씨. 그 예리한 촉으로 진의 가장 베스트 장면. 진. 진요. 아, 진도 많은데. 그, 저는 그거. 라지벌랄라 맞힌 거. 라지벌랄라 맞힌 거. 라지벌랄라 맞힌 거. 라지벌랄라 맞힌 거. 진짜. 우리가 진짜 대단했어요, 형이. 다 맞혔어요, 형이. 아, 오. 오오오오. 오오오. 오가 뭐야? 형 태어나서 먼저 한 번 모여. 오오. 아, 그거. 오오. 자, 형. 감탄사 좀 바꿔줘요. 오오. 형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오오. 형이 태어나서 처음 했던 말 기억나요? 오오. 갑니다. 에피소드. 119. 119. 어, 119? 어, 최근인데? 아, 포토 스토리. 포토 스토리. 아니요. 스파이다, 스파이. 형 스파이 된 거예요. 스파이다. 스파이. 형이 진짜 잘하긴 했어요. 아, 감쪽같은 스파이. 자, 여러분. 사실 오늘 미션에는 스파이가 있었습니다. 어? 스파이요? 여기서 스파이가... 진형 표정 안 들어가는 거 봐. 자꾸 나한테 스파이 줘요. 이거 게임 기회를 못했네. 형 스파이요? 왜 나야, 이봐. 아니, 저 오버하는 거 보니까 스파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아, 저 때 힘들었어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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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진짜 몰랐어. 아, 준형이야? 아, 준형이야? 아, 준형이야? 준형 미쳤다. 진짜 재밌었어요, 이거. 정국이가 진짜 웃겼는데. 자, 봤으니까. 저, 저는, 저는 다른 쪽으로 안녕 나올 것 같습니다. 추가? 아, 추가는 안녕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에피소드에 제가 좀 나야라 하긴 했어요. 그냥 컨디션이 괜찮았어요. 나. 안녕 말고 형, 아까 토론 이런 것도 웃기긴 한데, 이 형. 말할 때 그... 여러분, 저는 시계를 끓여 먹습니다. 하하하하 맞단 말입니다. 안녕! 팔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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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짱 불어요! 토론. 형, 말할 때 많이 웃겼죠? 근데, 안녕이 좀 압도적인 것 같긴 해요. 와, 여러분. 안녕 아닙니다. 어, 안녕 아닙니다. 저는 이걸 보고, 아, 팬분들이 이런 걸 좋아할 수 있겠구나. 오, 좀비 아니야? 코난. 좀비? 좀비? 아니다, 이거 아닌데. 아, 이거 이 반응은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멋있는 모습 아니야? 아니면, 누굴 되게 챙겨주는 의외의 모습? 뭐, 너 그런 표정으로 말하냐? 약간. 약간. 바로! 황금. 민윤지 씨. 아! 민윤지 씨. 아! 마리 점표. 마리 점표. 압도적으로 윤지 씨가 차지했습니다. 화량 맞잖아. 와, 발목 봐봐. 야, 발목이 얇은데 발 큰 거 봐봐. 야, 발 216이야. 아니, 진짜 우리 막내 이모랑 똑같이 생겼다고. 진짜. 아. 다들 되게 신나는 표정이야. 정국이 좋아. 아. 그만 보자. 달방 중에 캐릭터 중에 윤지 씨가 가장 임팩트가 있어. 아니, 저거. 트위터 저희가 뭐 사진 올리면 외국 팬분들이. 많이 써요. 항상 저. 항상 나. 맞아요. 아, 재협 씨. 굉장히 의외 나왔습니다. 의외. 아, 뭐 또 놀라고 막 이런 거 자빠지고 막 이런 거 하겠지. 아닙니다. 재협 씨. 멋있는 거예요. 춤, 춤, 춤. 재협, 멋있는 거예요. 춤, 춤. 아니, 달려라 망치 있어.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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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테니스. 오. 아. 지금 미쳐니까 아는 거 같은데. 테니스인 거 같은데. 야, 테니스인가 보나. 3등. 테니스. 테니스. 가봐, 가봐. 에이, 설마. 테니스 나왔습니다. 와, 이것도 많이, 많이 챔피언. 이것도 와. 야, 호비가 선수 출신이잖아. 뭔 소리예요? 야, 선수 선수. 와, 진짜 잘 나와. 멋있네. 아, 멋있네. 아, 멋있네. 아, 멋있네. 아, 멋있네. 이거 읽어드릴까요? 역시 동메달. 역시 동메달이. 테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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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니스. 테니스, 테니스, 테니스. 테니스를 치렀더니 영화를 찍고 있다. 와, 멋있네. 자. 지민 씨 보일 것 같아요. 자, 라지벌랄라. 라지벌랄라죠. 너무 압도적 아니까? 라지벌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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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 그 뭐지? 세형 씨 촉이 좋아요. 호텔 그 수영장에서 지민이가 건포도에 식빵 그거 할 때 앙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앙 하는 거. 되게 디테일하다. 뭐냐, 뭔 편이냐. 기억하고 있어, 그거? 맞아, 이거 했었어요. 그런데 쓸데없는 건포도를 쑤셔 넣어가지고 먹을 때마다 폭신하게 앙 들어가야 되는데 하지 마세요. 롯바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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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런데 그건 우리의 말이야. 롯바이슨? 아니, 왜 그러세요? 우리 곧 짜심을 해. 멋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지민 씨는 진짜 멋있어요. 아, 그냥? 아, 아닌 것 같아? 아니. 진짜 멋있는 라지벌랄라가. 야, 야. 13,270%야. 네가 이렇게 제일 많이 나왔어. 라지벌랄라 보면은 탑 오브 탑 아니야? 형이 달방 다 씹어먹었어. 라지벌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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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지벌랄라가 유명해진 것 중 하나가 지민이가 라지벌랄라로 노래를 만들었어요. 맞아, 맞아. 제가 기억하는데 앞에 아가 들어갔어요. 라지벌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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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봤을때 이거 내야 돼요. 자. G씨. 태용 씨는 굉장히 의외화입니다. 형. 형. 형 말 안 믿어요. 아니, 진짜예요. 이건 진짜예요. 이건 진짜예요. 티용이 약간 잘생기고 있는 거. 그런 건가 보다. 너무 잘생겼어요. 아닙니다. 아니면 잘생긴 거 아니에요? 아니, 공방. 공방 웃겼어. 공방. 하다가 애호 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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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찍어줘야 하니까. 공방, 공방. 공방 나도. 공방 맞는 거 같은데? 공방 같은 거. 이게 뭔 노파지? 여러분, 혹시 에피소드 헬로우 2021이라고 아세요? 최근인데? 그러면? 아, 하모니카. 아, 하모니카. 아, 하모니카. 하모니카. 형, 이게 뭐지? 형, 이거 하면 형이 할 거죠? 뭐, 뭐, 뭐. 제발. 제발. 형이 하지 말고. 제이 형. 아니, 형이 하지 말고. 하지 말고. 맥키라이. 아, 진짜. 아, 이거 제목이 뭐냐고 몰랐는데. 뭐하고 집이었습니다. 야, 이게 벨트 파일이라고? 아, 이게. 아, 이건 뭐 아미분들이 좋아할 만하겠다. 네가 제일 최근 편이다. 그러니까. 자. 자, 정국입니다. 마지막. 정국 씨. 나 이거, 이거, 이거. 그, 정국. 아, 이거. 나는 이거 맞는 거 같아. 아니, 정국이 좀 맞는 거 같아. 아니, 정국이는 좀 맞는 거 같아. 아니, 정국이는 멋있는 걸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까 그, 뭐지? 아까 저런 빠지에서. 아니, 아무도 못하는데 정국이 혼자 한 거. 맞아, 맞아. 그런 거. 얘, 얘 번지점프도 막 하고. 그, 질길래. 3, 2, 1, 시작! 이거는 생각보다 의외예요. 아, 그래? 아, 그래? 이런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맞아. 맞아, 맞아. 그냥 가. 극대노, 극대노. 자. 멤버들이 저를 너무 잘 알아요. 극대노입니다. 아, 극대노. 어차피, 어차피 틀렸고, 어차피 틀렸어. 어차피 옥스한 사진이야. 너무 귀엽지 않냐. 어차피 틀렸고, 한 장밖에 없다고. 자, 삼촌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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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2차 복주. 야, 이건 극대우 형이야. 정국이 형, 극대우 형이야! 아, 재리네. 아, 장난이네요. 저게 베스트 일 것 같았어. 자, 여러분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 달려라 방탄을 본다. 그러면 압도적인 1위가 있습니다. 압도적인 1위? 밥 먹을 때. 내 밥메이트 한 끼도 빠질 수 없다. 와, 진짜? 형, 고기가 다 말랑스러웠어. 감사합니다. 맛있다. 먹어봤어. 지치고 힘들 때. 웃고 싶을 때 뭐 이러는 거 아니야? 우울할 때? 와, 진짜. 방탄이 생각났대. 아미로 만든 아미방비석이라고. 그거 상당히 샤이 나고. 아, 아미 잘하고요? 죄송합니다. 아미 여러분. 1360244. 1360244. 되게 의외인 게 또 있는데요. 가족들이 다 모여 있을 때 다 같이 본다. 아, 진짜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이제 가족이 다 같이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무한도전. 네. 그런 게 이제 달려라 방탄이 된 거예요. 오, 진짜? 아니, 되게. 마주 헐라 같은 거. 형,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모르겠어요. 솔직히 우리 달려라 방탄이 자극적이지 않아서. 그렇죠. 자극적이지 않게 웃겨요. 수많이 자극적이니까. 수많이 소개만 고기는. 그렇죠. 네. 사랑해주신 아미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뭐하죠? 자, 서그인을 통해 수능분들이 다시 보고 싶어하는 달방수업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오. surface 수고했어, 수고했어. 저는. 저는. 오늘의 최선을 다 받을 수 있는 것. 오케이. 갑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좀비가 나오는 말? 좀비가 나오고 날마다. Q.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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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로서 틀릴 수 없지 수많은 달려라 방탄 중 재생수 1위는 1900만대입니다 와우 과연 이 달려라 방탄의 에피소드는 무엇일까요? 추가! 추가! BTS VS 좀비 100! 에피소드 100! 100회 특집 1! 100! 아랫! 1화 오픈! 땡! 아, 나 지금... 정답인 줄 알았네 아, 맞는 줄 알았네 비! 여름 야유회 자, 한국에서 찍은 편이 아닙니다 어, 진! 오, 진! 진! 토론토 에피소드 몇 번이죠? 자, 땡게요! 아니, 뭘 땡겨? 제가 하고 있는데 기다려봐, 잠깐만 아, 잠시만, 아, 진! 진! 에피소드 69, BTS VS 토론토 1! 땡! 아, 유! 에피소드 71, BTS VS 토론토 3! 대형! 에피소드 70, BTS VS 토론토 2! 아, 씨! 아, 왜? 아니! 그래, 나도 이거 좋았었어 카르트 막 사주고 했던 거 아, 네, 나 저 최근에 봤어요 유튜브에 알고리즘에 뜨더라고요 아, 저 사주고 저 정구야 사준 걸로 3년 입었잖아요 여러분들, 고마워하세요 자, 바로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핫 투수 1위 와... 진! 에피소드는... 아니, 끝까지, 문제 끝까지 내주세요 자, 에피 65인 방탄학교 음... 민초 토론 아, 그래? 민초 토론을 했던 편의 핫 투수는 몇 개일까요? 아, 진짜, 빨리 어떻게 말해? 아, 진! 진! 네, 진! 150만 개? 아, 거짓말이에요 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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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재생수가 900만 개인데 지금... 핫 투수는 억따로 나와, 핫 투수는 억따로 나와 1억 8천만 그 수준이 아니... 말해! 아니, 뭐야 13억 9천만 아니, 거짓말하지, 10억을 어떻게 넘어가요? 정국 나일까? 진짜요? 한 번씩 말씀하셔서 가장 근접하신 분 10억 5천 정도 되지 않을까 9억 9천 8백 경매하는 것 같은데? 아, 여기까지 9억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얼마야 하실 거예요? 10억 8천 10억 8천 1 왜 따라해요? 내가 언제 따라하지? 나도 10억 8천 하려고 했는데 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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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천 10억 2천 와, 근데 하트에서 이렇게 많다고? 10억 3천 내가 제일 높네? 3천 가장 근접한 사람은? 10억 오케이 10억 나왔죠? 10억 나왔습니다 근데 나 9억 9천 8백이었어 나도 가까워 4천 아, 이... 누가 가까워 난 5천 내가 3천였는데? 7백만 아, 7백만 10억 5천, 하트 들어주세요 아, 10억, 4천, 7백만이고요 네, 하트에서 고평해, 고평해, 15억 5천, 오케이 에피 85 여름여우의 3편에서 서로의 만족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 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기억나, 기억나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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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딱딱딱. 코비의 마니콘을... 지민! 이건 내가 맞춰야 해. 아니, 이거... 제 약속... 약속 그거... 싱글 앨범 이렇게 만들어줬었어요. 맞아요. 아, 딱 친가 보다. 뭔데, 뭔데, 뭔데? 진짜 대박이다, 형. 약속을... 싱글 앨범 씨디입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야, 정말 대박이다. 와, 이거 진짜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대박이다. 지민아, 멋진 곡 들려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좋은 곡 들려주겠다고... 이제 내게 야외 속에 어 어 새끼 손가락 걸고 어 어 와... 아니, 이거... 이거요, 아직... 아니, 저 당연히 있죠. 에피 56, 상상 야유의 이때 지민 씨의 시 아, 이건 좀 힘든데. 그럼 어떻게 알아요? 얘네만 하면... 함께라는 건... 참 어려운 것 같다. 모르는 사람을 만나. 서로 너무 다른 사람을 만나. 정국, 정국. 방탄소년단. 땡. 지민! 함께라는 건... 어, 맞는 것 같은데? 어? 본인이 정답 맞히는 건 인정 안 되잖아요. 원래 룰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나도 일곱 안 맞혔으니까. 지민. 지민. 함께라는 것. 것? 땡. 아름다운. 함께라는 건... 저... 너... 너... 하하하하 자, 에피 92입니다. 미니 골든백. 진 씨의 어깨 넓이에 반한 퀴즈를 냈었는데요. 진 씨의 어깨는 몇 섬슘? 슈가, 슈가, 슈가. 비이 빨랐어요. 52.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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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가. 슈가, 54. 땡. 아름다운. 48. 맞을걸요? 아냐, 48은 나였어. 그런데 맞을걸요? 맞아, 48이었어요. 네. 제가 옆에 있었을걸요, 이거? 어? 옆에 있는 건 또 약. 아니, 안 돼? 하하하하하하 야, 이런. 약. 아니, 이 기자. 그러면 지금부터 48이면 인정해야 될 것 같아. 어깨가 50인가? 어깨가 50인가? 어깨가 50인가? 어깨가 50만? 어깨가 50만? 어깨가 50만? 어깨가 50만? 어깨가 50만? 어깨가 50만? 그러니까. 어깨가 50만? 어깨가. 어깨가 50만? 오케이. 야! 88. 아, 좋은데. 오케이, 88. 진영, 어깨 출마. 52가 되나? 그러면 우리가 그때 쟀던 건 이거였잖아. 야, 야, 이게 다. 정국, 정국, 정국. 다 나왔어. 야, 나왔다. 어? 우리 다 나왔어. 엉덩이는 나 이거 나올 줄 알았다고. 이거. 엉덩이. 자, 그러면. 아니, 이걸 금주야. 저러. 방탄을 좋아하는 아미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심이란 표현하자면 끝이 아닙니다. 자, 찔를 게요. 하나, 둘, 셋. 메시지를 보내오셨어요, 그걸 보시고. 달방 신서혁이 콜라보 편의 지민씨가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다. 또 BTS 한 팬으로 신곡이 나오는 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플레이리스트에 꼭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이번에 지민님이 또 그리고 또 이번에 지민님이 또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오늘이랑 보내주신 영상 메시지 너무 잘 받고 재밌게 봤습니다. 친필 사인이 담긴 유니폼 선물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진짜 내 친구들이 진짜 좋아할 텐데. 흥민감! 와 진짜 대박이다. 형아, 열심히 응원하고. 나 안 주셨어? 아니. 또 BTS를 열심히 응원하고 BTS분들처럼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이미 좋은 영향이십니다. 조트넘에 영원을 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니들 영상통화하니? BTS 여러분 파이팅! 슈퍼컨! 진짜 이거는 지금 꼭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지만 저희도 분민이 형 못지않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요거 싸인티 보내셨어요. 와.. 손흥민 선수가 달려라왕탄에 출연하고 싶다고. 와 진짜요? 시즌2 가수아! 야 축구 편인가요? 축구 편인데? 정말 이렇게 다시 한 번 신경 써주셔서 또 이렇게 유니폼까지 주신 손흥민 선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손! 아 뭐 요즘 너무 잘하시고 있지만 앞으로 월클의 손에 영원한 번영을 기원하겠습니다. 예스! 축구! 박사! 파이팅! 축구! 축구! 쭈급자 인사 한글자막 by 한효정